그거 할래? 매일매일이 잿빛이 도나고 팽이 돌듯이 빙빙 돌드라고 왜 이렇게 낮아 이거 씨발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잘할 경우 내가 되겠지 우리 잘 안 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금만 깊게 드러났네 ! 다시 와주라? 졌댔다! 나는 자라 겨운 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저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피해온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X됐다 못하는데 여기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해군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X됐다 X나 높다 이거 아 왜 이렇게 아파요 미안하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성원한대 X나 힘드네 앞으로도 이렇게 됐어 그리고 histoire 여기